너무 위험한데 점점 난 무서워지는데 너는 누가 좋아? 그러니까 널 내 품에 안으면 알수록 점점 깊어지는 걸 너는 누가 좋아? 그러니까 자꾸 깊은 분노하지 못해 또 사라져버리면 다음에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니까 또 세게 안을게 그리고 좀 울게 모른척해줘 Mrs.Wired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라도 존재가 나 그러다 그지 너와 내 사이 마치 공존하는 그래도 서로 I like you 너무 어려워 너로인 나의 시선 난 미친 문제처럼 넌 넌 너무 위험한데 점점 난 무서워지는데 넌 누가 좋아? 그러니까 넌 내 품에 안으면 알수록 더 더 깊어지는 걸 넌 누가 좋아? 그러니까 자꾸 깊은 분노하지 못할 정의할 수 없는 어떤 경계의 감정 나 이거 썸네일 써주세요 이거 썸네일 나 은근히 근데 썸네일 많이 써 썸네일 제가 어디로 가냐면요 네 아 왜 말을 안해 나 계속 찍지마 부끄러워 머리 고강이 하고 있었어 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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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장윤이형 살아있어 살아있어 손 흔들어 어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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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귀여워 나 안울려 나 나 어울려 나 어울려 어울려 아아 나 안울려 너는 최고야 사랑해 넌 최고야 사랑해 나 안울려 Af근 넌 최고야 사랑해 넌 최고야 여수님께서 미성년자한테 남편이 생겨났어 오케이 아직 남편은 나 안해 남편은 안할게요 애인할게요 그건 가능하지? 아 재영아 그거 하지마 그거 뭔데? 애인도 하지말라고? 여러분도 애인하겠다는 그것도 안돼? 그냥 모술로 살아 계속? 아니 계속이 아니지 나봐 무슨 아닐수도 있다고 일단은 오빠 저 일곱살인데 애인이랑 도대체 일곱살이 얼마나 많은거야 도대체 난 내가 항상 지켜볼게 내가 항상 지켜볼게 근데 우리가 다 소식하는 건 ? 끊고 소식이 유리기가